인원수 체크해야되서 만약에 나중에 오케이 자 앞부터 번호 부르겠습니다 안전번호 1 1 3 4 5 6 7 8 9 10 11 오케이 11명 오케이 11명 히트박스 끄셔야 되고요 마을 내부만 되나요? 네 마을 제가 돌아보고 왔는데 다리 건너기 금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리 같은데 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콜 드릴게요 오케이 호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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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번만큼은 저기다 시작 야 여기 미치 개좋아 지금 아 이런 야 두명 뭐야 어!? 우... 유인해 유인해 두 명 레전드네? 두 명 레전드 두 명 레전드네? 두 명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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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사회 대행을 줬어! 뭐야? 잘 가시고 야 뭐야? 야 티밍 뭐야? 티밍이 있어? 티밍이 있는데? 루트형이랑 실프형이랑 티밍하는데? 내가 아까 한번 물어보긴 했어 티밍이 하면 없지? 티밍은 죽어야지 나오세요 나이스 울트형 죽였어 티밍은 죽어야지 티밍이 악질 유저 컷 티밍이 악질 유저 컷 나이스 아 이거 재밌었다 아 재밌다 한 번 더 두나마는 제가 우승되니까 나이스 타고 중계하겠습니다 10명에서 2대2 듀오 어떤가요? 천만원? 오케이 오케이 업캐스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뚜루루루루 뚜 빨간색 우리 바로 갈색구 그러니까 오? 오! 오! 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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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김희야! 김희야! 나도 딸내미가 나오네! 다음! 다음! 오케이! 아! 아! 아니, 얘네! 아니, 얘네! 아니, 얘네! 주장하네! 자, 자, 회복 한 번씩 찍으셨죠? 2시 1분에 운영자님 카운트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금 1000만원짜리 대회입니다! 2대 2대 2! 자기장도 저희 운영자님이 판단하에 잘 해주실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2회! 멋뽕드 라운드! 출발! 시작! 시작! 2장집에 있는 만득 리코디오고요. 멋뽕리 회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명훈유니디오입니다. 멋뽕리 회관에 명훈유니디오. 잠시만요! 이거 구도가 불편한 동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기가 가운데라서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이네요. 여기 개꿀이야, 개꿀이야. 우리 있는 거 알긴 알 거야. 어? 어디? 저 위에 있어. 써봐? 하나, 둘, 셋!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들켰다! 뭐야? 안 되는데? 조금 소리 좀 줄여야겠어. 어? 총소리 뭐야? 총소리? 어디? 1층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타비님 어디있지?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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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아! 아!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하하! 타비님! 사망했습니다! 윤호스탄이다! 윤호스탄이다! 야, 잘 됐다. 손이 좋아. 여기 봐봐. 윤호야,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 그 대장장이 NPC 왼쪽에 만득! 보여?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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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야, 이놈 병에 깝다. 이 앞에 오는 것 같아. 야, 이놈 병에 깝다. 이 앞에 오는 것 같아. 어? 바로 격돌! 격돌! 한 대 맞췄어. 그냥 무시하고 이리로 들어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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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물 안..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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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쏴 쏴 쏴 쏴! 온다! 리즈 죽여! 리즈! 실크만 피! 실크만 피! 실크만 피! 실크만 피! 리즈 실크! 리즈 실크! 아! 실크따! 실크만 죽였어! 일단 죽였어! 나이스! 뒤로 뒤로 오른쪽에 리즈. 오른쪽에 리즈. 우리 죽이 리즈. 아 윤희아 나 그만해. 윤희아 나 그만해. 윤희아 나 그만해. 윤희아 나 그만해. 뭐야 죽이러가 없는 거 뭐야. 도망가. 도망가. 자 혼자 남은 리제 선수 방으로 점프해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떻게. 여기 안에 일단 있어. 탁과 둘이 이렇게 마주먹어 있는 리제 선수. 아 진짜 아빠. 죽은 아빠를. 우리 자리가 너무 안겨. 우리 진짜 보지마. 리제 선수의 아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 잠깐만 젖됐어 우리. 왜. 차 기자님. 아니야 다음 거 잠깐만.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되거든. 여기 안 되겠지 건물 안에. 어 앞에 반대 반대. 받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왼쪽이 또 있다. 잠깐만. 만두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 피칼링한다. 각 빨렸어 각 빨렸어. 들어오다. 리코 왔어. 리코 깨빈. 때리고 있어. 만두쿠도 깨빈. 오케이. 리코 깨빈. 리코 잡았어. 리코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만두쿠도 마무리하면 좋아 여기. 내 앞에 만두쿠. 어. 만대 만대 만대. 만두쿠. 어디야. 만두쿠 여기 내 앞에 나무 있어. 아 나무가 막는다. 어어. 만두쿠. 개개피. 개개피.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허. 우리 오른쪽에서 쐈다 또. 우리 오른쪽이 부캐님이나봐. 장위 탈락? 어. 장위야 다쳤다. 조졌다. 아. 장위. 어. 어. 장위 탈락? 이러면은 잠깐만. 리제 선수 온다 남은 거 아닌가요? 여기 없어? 어. 여기 안쪽이다. 여기 안쪽이다. 이러면 우리 오른쪽 팀만 남은 거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야. 이 안쪽에 자리 잡을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없다. 없어? 오케이. 없어.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어. 확인. 사실 계단 쪽에 있을 수도? 개 뛰어서 저쪽으로 갈까? 1분 남았어.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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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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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리제 살아있다. 멋봉마을 여기. 아. 리제 보인다. 에라잇. 도망가. 도망가. 모빙. 모빙. 개같이 오늘. 도망가. 어쩔 수 없어. 우승이야 우승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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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스. 예. 이제 발맛은 날이 자아사와 함께. 난 재밌됐다. 아. 잠시만요. 양각당에서 죽었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야. 워. کی을 건다. 우와 잡рат어. 소나나. 어. 아니. 광타리. 광타리. 소마노무야! 나이스! 아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냥 꿀잼 지르도 콜라노이시죠? 죄송합니다 가나? 잠깐만 1강 성공했어 잠깐만 선물인가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야 그걸 왜 아니 정말요? 아니 팔괸촌인 줄 알았어 이거 완전 바보잖아 멍청 못 보이는 제발 얘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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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성공 성공하고 팔강한 줄 알고 기뻐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다 난 바로 1툴 넌 왜 안돼? 나이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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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서버 마지막 날에 8강 아니 아빠 내 스택끼인데 윤이야 아빠도 8강은 해야 너한테 좀 체면이 살지 않겠니? 나이스! 구강 스택 바라벗기 나이스! 우왕 내 스택끼 한 번 더 한 번 더 가버려 천벌 나이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미